안녕하세요, 천열입니다. 드디어 저의 첫 번째 미니앨범 블랙아웃이 공개되었습니다! 네, 오랜만에 새로운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인데요. 이번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인 블랙아웃은 미니멀한 어쿠스틱 기타와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락 장르의 곡입니다. 블랙아웃을 포함해서 총 6곡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열심히 준비한 저의 첫 미니앨범인 만큼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와 무대로 만날 수 있는 신곡 블랙아웃도 빠짐없이 즐겨주세요! 여러분 또 만나요! 안녕! 여러분 또 만나요! 여러분 또 만나요!